한 곡이 끝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? 네 네 그러면 일단 더 좋은 곡을 공연 많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오늘을 위해서 또 신곡을 준비했어요 어떤 노래이신지 예상 가나요? 모르시죠?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제가 좋아해서 따서 그 여자친구의 여름여름 해라고 저희 팀이 못한 곡을 먼저 하도록 했는데요 네 그러면 일단 청하의 러뷰를 먼저 보여 드리도록 할 건데요 저번에 먼저 신곡이 잠깐 했었을 때 보여드렸던 곡이예요 네 여기서 또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그러면 일단 쟤 안 계신 것 같은데 아우 여기도 덥네요 그 시원님의 집에서도 동영상 집에 네 시원님의 집 저도 한 번씩 오셨어 시원님의 집 네 네 네 그러면 네 아 네 물론 이쪽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와보네요 네 네 네 개인사실인가요? 네 개인사실입니다 네 개인사실입니다 일단 제가 아깝니다 네 그런데 오늘 또 네 특별한 날인데 네 네 하나 둘 넷 넷 네 생일 축하 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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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러면 일단 총 한 번 들려주고 소화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소화 한 번 8월달이 이제 사실 저는 4월달에 찍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8월달이 지나면 일이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여러분 이건 여기에다가 나를다가 관계대로 분들하고 다 할 수 가시겠습니까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선선 리서지에서 이렇게 노래 불러주시고 많이 많이 수고해 주시는 우리 귀리원님 저는 생일을 축하드렸고요 마침 제가 MC라서 노래 한 번 뽑았네요 제 노래 되게 소중한 건데 제 선물이에요 네 그러면은 네 제가 준비한 곡 보여드리도록 했잖아요 보여드리기로 했으니까 이제 러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청아 러뷰 틀어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Sorry 그러시면 영상 이거 95 erek Mak